누가 꼬양이를 하나 버리놨어 어떻게 버리놨냐면 애들 배낭 가방처럼 되고 우주 가방이 있다 아입니까 투명한 거 집에서 키웠는가 봐 근데 그거를 어제 밤에 버리놨는가 안은 멀쩡한데 그 안에 넣어놨고 자꾸만 열어놨네 나가라고 근데 아가 그래서 꼼짝 안하고 코만 쳐받고 있다 지금 여기 있네 아 미치겠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너무 버렸네 그리고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음 코에 뭔데요? 코에 뭐야? 아 이거 코가 하얀기다 아 아 아 코에 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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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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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